홍도에서 오늘 모처럼 농어소맛을 보네요 오랜만에 진짜 이 거친 홍도에서 아주 좋은 손맛을 봤습니다 고맙다 농어야 겨울 농어 얼굴 보기 대작전이 시작된다 폭발적인 입질은 아니지만 간간히 한마트씩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 살짝 걸려서 이 농어는 찐수가 뜰진 고기를 내가 뜰째로 떼버렸어 내가 잡은 거야 찐수가 잡은 거야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역시 농어는 파도밭에서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대로 딱 옆구리에 걸렸는데 뜰째대기 전에 채비가 빠져서 거의 놓친 고기였는데 형님께서 뜰째대주셔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홍도 겨울 농어가 차가워진 꿈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 있다 겨울 농어를 찾는 꿈들의 용기 있는 행보가 농어 낚시 출조 패턴의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제가 슬로우싱 타입의 채비를 쓰고 있는데요 이 녀석을 덥석 물고 올라왔습니다 아까보다 지금까지 나온 사이즈 중에 가장 괜찮은 사이즈가 나왔네요 히트 히트 살짝 걸렸다 살짝 홍도 농어야 지금 점농어인데 한겨울에도 겨울을 무색할 만큼 고기들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시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런 재미 때문에 농어 낚시를 하는 거예요 파도밭에서 이렇게 한 번씩 힘찬 파이팅을 보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그냥 5,60, 5,60 조심스럽게 녀석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마수 거리의 중치급 시야 달맥이들이 군무가 함께 홍도 농어가 반겨줍니다 좋습니다 오늘 왔다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농어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시야 좋다 이거는 농어는 공격성이 강한 품식성 어종이기 때문에 인공 및 긴 누구를 쓰는 낚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아따 농어 진짜 겨울농어 힘 좋네 이거 어 어 겨울 홍도가 꾼을 반기고 있다 반갑다 농어야 연타로 농어를 낚아내는 김용희 씨 형님 축하드립니다 파도 위에서 물꽃이 피어난다 오 씨알 좋네요 좋습니다 농어 이야 지금 농어바이 안통에서 나왔는데 겨울농고 치고 지금 뭐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심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안 치고 있으면 죽는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에헤 에헤 손맛 봤습니다 깔 따구 아 아 요 깔 따구라도 하나 잡았습니다 오케이 히트 오케이 히트 에헤 에헤 히트 이런 것만 나오지 자 이야 이게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갈 때요 근데 아흐 잘 너 가만히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수수대가 온다 한 칸씩 뛰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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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됐습니다. 기분 좋습니다.